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하고 조정폭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도 미뤄져 왔습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낸 만큼 조정 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